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좀 앉아 계세요 할아버지 지붕 좀 앉아 계세요 움직이지 말고 다리 아프신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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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en 아프신 가지고 будете 잠시만요 오늘 물 뜨는 데가 멀구만 여기가 하늘 아래 첫동네 녹가촌입니다 녹가촌 굴피집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삼척 녹가촌입니다 토질이 좋네 조리떼가 옛부터 조리떼가 무상하면 사람이 떠난다고 말이 있었어요 한 폭에 동량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름병 요강 할아버지 요강 요강